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주거복지로드맵 중에서 뭐 조금 아직은 좀 이제 임재사업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빠지긴 했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에 대한 생각을 또 하셔야 되는데 또 다른 발표가 이어지면서 조금 이제 진짜 저거 청년주택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데 제가 ppt화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주택도시기금서 연 23조 투자를 하겠다. 이 정도 투자를 해서 우리가 이제 서민주택을 만들려면 분당의 한 10배에 대한 땅이 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자 주택 복지로드맵 발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지금 사실 27일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서 인대주택 서민형 주택을 평균 20만 가구 매년 매년 그리고 5년간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필요한 재원은 23조 9천억 정도가 지금 필요한 거죠. 뭐 이제 보통 이제 SH공사나 NH공사에서 이런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빚이 있는 입장이라서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당연히 이런 거를 돈을 투자를 하려면 택지지구에서 조성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 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주교 세미나를 많이 들으러 다니는데 보통 한 뭐 SH공사나 이런 데서 집을 한 채 공급할 때는 마이너스 한 7천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돈이 없는 거죠. 택지지구를 조성을 해야만이 이런 돈을 자금을 마련을 해서 택지지구에서 이제 자금도 되지만 어쨌든 그 자금을 좀 갖고 와서 벌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택지지구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지금 23조를 투입을 하겠다. 부지가 확보가 관건이다. 사실은 이제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서 주택 공급 확대에 동의는 하지만 과연 재원과 부지 확보 여부에 따라 성패가 결정될 건데 과연 그게 어떻게 될 것이냐.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 이제 청년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소형 임대주택 30만 실 공급하겠다. 굉장히 감사한 얘기죠. 거기에다가 전세자금 대출 연령 제한을 완화하겠다. 23세 이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완화를 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지금 월세 대출 한도 확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이게 지금 23세인가 다른 것은 또 19세인 것도 있죠. 그리고 신혼부부는 지금 공공임대 20만 가구 공급을 하고요. 신혼부부들 이제 2배 하는 거죠. 희망타운 시세 80% 7만 가구 공급을 합니다. 많은 정부가 많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를 했었지만 어쨌든 신혼부부에 대한 부분은 당첨이 되는 순간 로또다 해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많기도 했지만 뒤에 따른 비판도 많았던 내용입니다. 분양주택 특별공급 2배를 확대하겠다. 신혼부부 전용구입 전세자금 대출을 오픈하겠다.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신혼부부를 위한 게 발표가 됐고요. 고령층 좀 약한 부분인데요. 어르신 공공임대 5만 실공급이라고 말은 합니다. 영구 매입 임대 1순위 자격에 저소득 고령자 가구 추가하겠다. 조금 힘드신 분들 영구적으로 임차를 살다가 거기서 이제 세월을 마지막을 보내도 될 정도의 어떤 임대주택을 지금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고령주거 급여 수급 가구 우선 유지비 50만 원 추가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급여도 조금 이제 돈을 조금 벌어도 고령 수입자에 대해서 또 유지비도 내놓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소외됐던 저소득 취약 가구. 나름대로 돈은 좀 벌고 있는데 사실 생활 너무 힘든데 신혼부부나 뭐 이런 것들은 해주는데 왜 우린 안 해주냐라고 얘기가 많이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공적임대 47만 가구 공급하겠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추계 약자형 주택 우선 공급하겠다. 뭐 이제 에스칼레이터나 이런 데 이제 장애인용 에레베이터도 있고 턱이 없는 주택을 이제 그런 걸 지어서 얘기하는 거겠죠. 취약계층 공동거주 그룹홈 활성을 하겠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금액 확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 계층별 지원을 이제 발표를 지금 했는데 사실은 이제 토지 확보와 재원이 이제 문제다. 사실상 지금 서민주거복지의 주된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주택도시기금. 그래서 정부가 올해 쓴 주택복지 비용이 19조 원 가운데 순수 예산은 약 1조 원이고 그리고 18조 원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금 나온 겁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이를 앞으로는 매년 4조 9천억 원을 더 쓰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만큼 돈을 벌어드릴 때가 또 있어야 되겠죠.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을 살 때 의무 매입하시는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 우리 사시죠. 그리고 청약저축예금 등으로 조성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복지정책 외에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도 연간 주택도시기금이 5조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약저축 들어가신 거랑 국민주택채권이랑 뭐 여러 가지가 도시기금으로 지금 쓰인다는 얘기인데 다른 데도 이미 5조 원이 지금 쓰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부지 확보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려면 막대한 토지를 새로 확보로 해야 합니다. 새로 아까 얘기한 분당의 10배 정도의 땅을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분당 신도시 입주 가구 수가 9만7천 가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 분당의 10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거 비용이 싼 임대주택이라도 도심과 멀리 떨어지거나 교통이 불편하면 수요자의 외면을 받습니다. 양주 이런 데다가 신혼부부 특별 공급입니다. 해봤자 가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 그린벨트의 개반 제한구역이죠. 그쪽에 지금 상당한 관심이 몰리고 있죠. 이번에 발표한 수서라든가 위례라든가 그런 쪽에도 공급을 또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 주변에 또 택지 개발도 한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금 관심이 엄청 쏠리고 있는 입장이죠. 주거복지 로드맵이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에만 직중되어 있다는 지적도 지금 있다. 중산층. 중산층인데 무주택자분들이 계세요. 살다 보면 애 놓고 키우다 보면 월급 받은 거 계속 애들 밑으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집을 못 사신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작년층 주택 수요자, 은퇴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대책은 미흡하다. 이게 임대주택하고도 관련이 좀 있겠죠. 어떤 부동산 관계자는 백세시대를 맞이하여 노후준비가 미흡한 은퇴자나 고령층의 연령별, 나이별, 소득별, 맞춤형 주거복지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까지 지금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 정보와 지금 새롭게 이제 발표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던 일들인데요. 노태우 정부 때 주택 공급 2만 가구를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구임대주택 25만 가구 건설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1993년도에 영구임대주택이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공급한 거 50년 임대도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 때 또 20만 국민주택 임대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민주택 20만 가구 공급객 노무현 정부 때 국민주택 100만 가구 공급객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자꾸 없어져 버려요. 기존 정부에 있던 것들이.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 이 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는 당첨이 되면 사실은 엄청난 프리미엄을 가져갔기 때문에 신혼부부들한테는 상당히 좋았지만 일반적인 부동산 타이밍으로 봤을 때 무슨 누구 한쪽으로 몰아주게 하냐의 어떤 비판을 받았던 제도 중에도 하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또 이번 정부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규제 완화, 행복주택, 뉴스테인은 지금 뭐 사실은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조금 그레이드가 있으신 분들이 위한 거라 이게 지금 공영성이 전혀 없는 상황 아니냐라고 또 비판도 받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돌고 있냐면 수익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 채 사시면 4억짜리 사시면 나머지 70%는 융자하고 30%를 현찰을 넣었다. 그런데 이게 프리미엄이 1억 5천이 떴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그러면 이 1억 5천 프리미엄 중에 30%는 본인 현찰이니까 본인한테 가는 거고 그리고 70%는 국가에다 내는 이런 형식의 이야기까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집을 저렴한 가격에 빌려 써라 이건 겁니다. 뭐 이 로또처럼 이렇게 당첨돼가지고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그게 아니라 1억이 벌었다. 30% 3천만 원은 본인 거 7천만 원은 국가에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긴 한데 시간적인 벡타로 따졌을 때 과연 이런 주택을 필요하신 분들은 사시겠지만 10년이 20년이 지나고 나면 조금 이제 금전적인 거에 대한 어떤 조금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겠지. 계산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대주택 관련 정책이 방향도 바뀌고 대통령이 당속되면은 전 제도들이 지금 축소하거나 폐기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지금 현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만큼 실행되고 이행될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건국대 교수님 심교인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정부가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만이 능사냐. 이건 퀘스천마크를 한번 그려봐야 된다.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취약계층에 집을 구해서 살고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도 있더라.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실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더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 팀장께서는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임대주택이 어떤 것인지 좀 더 면밀히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많고 주택수요가 집중된 서울이나 수도권 도심에 공급량을 늘리게 한 연구가 필요하다. 뻔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고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은 실제적으로 실수요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뭐를 또 생각하실 수밖에 없냐면 투자하면서 차이까지 나는 주택을 갖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떠나서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수익에 대한 배분을 나눠버리면 투기 세력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를 또 걸고 그렇게 이제 로드맵을 또 연결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쪽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나이가 드신 이제 퇴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파리 대책을 자세히 이제 안으로 들여다보시게 되면 아파트는 이제 두 채 이상 가져가시게 되면 뭐한다? 20%포인트까지 3주택이 투기 지역이나 이제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0%포인트까지 플러스하겠다. 세금을 거의 뭐 70%가 되는 거죠. 보통 10%포인트 플러스를 하게 되면요. 세금이 1억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 1억 3, 4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단 3, 40%가 늘어나는 거예요. 10%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금으로 다 가져가겠다는 거고 선진국에서는 아파트 두 채 가져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워낙 보유세나 이런 게 세기 때문에 한 채는 가져가는 거죠. 단지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제도를 잘 들여다보시면 소형주택, 임대주택, 단독주택을 부셔가지고 주택을 다세대를 지어가지고 한두 개씩 사가는 걸 너무 감사하고 땡큐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주택을 공급했기 때문에 서민주택을.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한 채만 가져가도 소득세를 줄여주겠다 할 정도로 할 정도로 국가에서 지금 완화 정책을 피고 있을 때 우리는 잘 이용해야 된다. 그 완화 정책도 자리가 잡히게 되면 이용할래야 할 수가 없어져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주거 로드맵 잘 보셨겠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고 청년층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제 프리미엄이 나눠지는 거 공공주택과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이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선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공급을 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노려볼 만하죠 일단은 중심부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그래서 청약저축을 쓰는 거를 제가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당첨이 안 돼 싱글들 있죠 싱글들 싱글들은 계속 떨어져요 점수가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예 그냥 과감하게 작은 돈이라도 그냥 일반적인 투자로 자금을 풀리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